가만히 있으러 가. 여기 많아. 혹시 새로운 발전을 기다려야 할거지? 아, 나의 이스타라. 이게 미사일, 요스테레. 아, 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되어야 할거지? 나는, 엥진이에게는 흥미롭게 해. 음... 그런데 우리는 좀 짧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마스와 와이틀의 옆에 고용히 계십니다. 그리스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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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그냥 희망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왜 너한테 줘야 할까요? 아, 그녀는 그녀의 여성과 그 옆에 잘 기억하셨다. 그녀는 그녀에게 희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하겟을까? 내가 생각이 다릅니다. 살 사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 사람만 걔넨 사람이 아니잖아 걔넨 엘프랑 두어프거든 즉까지 가라고? 쫄악 수술 새 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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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님들 때문에 저기 애들이 떠나질 못하잖아요.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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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노 타분 나 가드 안 눌렀나? 안 눌렀나? 야 그래도 드래곤즈 도그마 드니까 이 딜량 겁나 약했던 그걸 좀 커버를 쳐준다 다행이야 아니 이게 근데 화산섬 그 발굴 현장 왼쪽으로 아 서쪽으로 갔다 라고 했었거든요 분명 아 거짓같은 놈들 나왔다 그거를 굳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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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내가 명령 내리면 안 들어? 이러면 안 돼? 이게 무슨... 일단 퀘스트 진행을 해보죠. 이러면 안 돼?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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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